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타임 넌쓰이 오랜만에 길거리 방송을 하니까 또 화질이 이렇게 별로였군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야밤에 갑자기 왜 인스타 라이브를 키는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소통하고 싶고 이렇게 또 인사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키게 됐구요 지금은 이제 네 비즈니스 차원에서 비즈니스? 비즈니스라고 하니까 괜히 이상하네요 오늘 연습 있는 날이라 근데 이제 많은 스태프들이 연습을 이제 하려면 다같이 모여서 하려면 이렇게 밤 늦게 보통 시간이 잡히더라구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길거리 방송 오랜만에 길거리 방송 여러분들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네 길거리 방송 say hi to brazil oh brazil hola hola nice to meet you 네 오늘 역사적으로 또 방북을 방북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 화질 북한이 화질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됐구요 안녕하세요 브라질 아 제가 봤을때 브라질 분이 만약에 브라질을 방문하면 꼭 와라 공연하러 브라질 공연도 한번 하러 가야겠네요 아 정말 이 많은 성원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hola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이 안녕 자 여러분 오늘 갑자기 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께 일단 오랜만에 인사도 할 겸 또 이렇게 제가 요 며칠 전 그 팬카페에 글을 남겼어요 많은 분들과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고 소통하고 싶다고 네 여러분 전 지금 어딜 가고 있냐면요 연습 리허설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호를 잘 지켜야 된다 지금 신호등 대기 중이거든요 하 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여러분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이제는 어 슬슬 정말 본격적인 어트움 어트움 시즌 네 가을 시즌이 되기 때문에 어 망했다 비 온다 어 어떡하지 여러분 저 우산이 없는데 비가 오고 있어요 오 오 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라 여러분 지금 서울에 밖에 계신 분들 꼭 우산을 챙기세요 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오 우산이 없어서 지금 비에 다 맞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긴박한 이 인싸 라이브 네 역시 라이브는 이런 묘미죠 자 여러분 여러분 일단 저는 연습실에 다 왔기 때문에 인싸 라이브에서 인사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어 여러분 주무실 주무실 분들은 어서 주무시고요 내일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아니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인싸 라이브를 다시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인싸 라이브 2탄 자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 여러분 지금 계신 140명 있다 또 보길 바래요 바래 바래 안녕 아 비가 오네요 여러분 여러분 비 맞지 마시고요 이따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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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